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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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팽 돌아야 돼 그렇지 손 뒤집어 까지 마는데 손이 옆으로 놓으면 안 돼 계속 앞을 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바로 트고 아 팔뚝이 그냥 수평으로 왔다 갔다 어 졸라 돌려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난 미쳤다 난 또라이다 생각하고 그렇지 졸라 돌려 타점 낮춰지면 안 돼 늘어지면 안 돼 타점 늦어지면 낮춰지면 안 돼 타점 타점 늘어지면 안 돼 낮춰지면 안 돼 타점 높이고 로테이션 졸라 돌려 타점 낮춰지면 안 돼 늘어지면 안 돼 타점 높이고 졸라 돌려 타점 resurrected 파 타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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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 손날쳐 손날쳐 오케이 포킹 잡아 안 돼 자 우리가 1번은 뭐였어? 2번은 뭐였어? 2번은 뭐였어? 2번은 뭐였어? 졸라 돌려놓은 뭐였어? 2번은 뭐였어? 2번은 뭐였어? 2번은 뭐였어? 근데 여기서 하면 그냥 안 돼 안 돼 여기서 하면 중심에서 멀어져서 손이 이렇게 돌아가 그치 어디서 해야돼? 여기서? 아냐 느낌 어디서 해야돼? 여기서야 여기서 오케이 어디서 한다고? 여기? 아냐 여기? 아냐 여기야 오케이 롯데이셔 오케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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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오케이 됐습니다 플랜트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면 이렇게 내려가 여기도 아니고 거기서 해 여기 여기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였어? 이것도 palab 이렇게 그럼 할 수 하고 다 위에 있냐 안 하지 알 풀로테이션 연습 풀 로테이션 연습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업덕션, 어덕션, 익스텐션, 로테이션 이런 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에요. 훈련 하나로 끝내는 거에요. 풀 로테이션. 자 이론상으로 아홉시에 했던 손가락이 페이싱이 되면서 익스텐션 되면서 돌아간다.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해? 투엔드나 슬리핑거랑 똑같아. 투엔드로 해볼게. 거기라 서. 여기 지하차도 만들어. 하나 둘. 여기도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. 손바닥이 아픈 부분으로 돌아야 돼. 하나 둘. 하나 둘. 그 다음에 졸라 돌려. 풀 로테이션 연속은 감각을 만드는 훈련이에요. 이렇게 과연 조소가 되어있는 훈련이에요. 이게 아니라 그러고서 감각이 생기고 나서 로테이션에 대한 감각 이런 선동감 게 아니라 이런 무통정동감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하고 볼을 굴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인명은 PBA 릴리스, 프로 릴리스가 되는 거지 이제는 이거 안하고 그냥 굴리기만 하면 돼 투! 사킬! 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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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! 입고 찰 Nickelodeon 42분 인사하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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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